멜론 가족 여러분, 둘, 셋! 페블릿!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! 네, 드디어 오늘 저희 레드벨벳의 두 번째 정규 앨범 퍼펙트 벨벳이 공개되었습니다! 네, 이번 앨범은요, 저희 레드벨벳에 통통 튀는 매력을 가장 담았는데요 타이틀곡 픽하부를 포함한 중 9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, 저희 타이틀곡 픽하부가 우승 주시는지 점검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, 바로 픽하부는 까꿍입니다! 네, 아주 중흡성 넘치는 업템포 팝 댄스곡이고요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그런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순간을 표현한 사이타라는 그런 곡입니다! 픽하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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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 튀는 곡 픽하부 많이 많이 즐겁게 들어주세요! 네, 그리고 한 가지 소식도 지금 멜론에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! 그리고 저희 레드벨벳 또 픽하부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지켜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! 음악이 필요한 순간 멜론!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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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